5.18 주간을 맞아 곳곳에서 80년 5월을 기리는 공연과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인 투데이에서는 5.18 당시 자식들을 잃은 5월 어머니와 5월 영령들을 기리는 전시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월간 광주 아트 가이드 서동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줄 전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상무관 프로젝트로 5월 지킴이와 영혼의 노래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 전시의 작품은 정영창 작가의 검은 하늘 블랙 메모리얼과 화달룡 작가와 조동재 작가의 5월 어머니들의 초상화가 18일부터 전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작품 이야기 이전에 이곳에 전시가 되는 이유,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곳 상무관은 일제강점기 때 무덕전으로 일본 경찰관들의 유도훈련장과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금남로 확장공사로 무덕전은 해치됐지만 그 자리에 상무관이 새로 지어졌고요. 여기에서 파시면 5월 희생되었던 희생자들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됐던 장소입니다. 어머니들과 가족들이 실종된 시신을 확인하고 5월을 토열했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광주 시민들의 합동분향소와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던 장소입니다. 여기는 광주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곳으로 되길 희망하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네, 상무관이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정영창 작가의 검은 하늘 블랙 메모리얼.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작품은 검정 쌀로만 만들었습니다. 검게 타버린 설치 작품인데요.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은 시약과 생명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80년대 5월의 주먹밥은 상생과 나눔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검게 타버린 쌀은 국가폭력에 희생된 자식과 어머니들의 타들어가는 마음, 그리고 검게 쌀로 만든 작품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주도 4.3항쟁의 추모공원에 희생자들을 위로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백비가 있다면, 이번 작품의 5.18 민주화운동은 5월 어머니들의 검게 타버린 마음을 일종의 까만 흑비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5월 지킴이 초상화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허달룡 작가와 조정채 작가가 초상화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80년 5월 도청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열사들의 어머니들이 그 도청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2년 넘게 농성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장소일 텐데, 이 어머니들이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이고요. 아픈 역사를 돌이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5월 지킴이인 5월 어머니들의 초상화가 이 상무관의 검은 하늘을 지킬 것입니다. 또 이번 전시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들이 내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번 상무관 프로젝트의 5월 지킴이와 영혼의 노래에서는 연극인 이당금 씨가 생명의 원천인 쌀로 만든 밥을 지어 어머니들의 정갈한 마음을 담아 5월 영령들을 위로하는 징후 극, 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화가들이 5월 어머니들에게 초상화를 전달하고 그 초상화를 전달받은 어머니들은 상무관에 그 초상화를 설치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뉴스를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전시를 보시면 또 아는 것만큼 자세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동헌 대표님은 5.18과 관련된 작품 활동하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네, 이제 5.18은 암울했던 그런 과거에서 이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새싹과 연관된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5.18 기념 행사위원회 배지에 5.18을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 배지가 지금 그런 거군요. 네, 총을 든 시민군의 형상을 5.18로 형상화한 겁니다. 네, 앞으로도 또 5.18과 관련된 계속해서 관심과 작품 활동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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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